미안해요. 괜히 나 때문에.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. 뭐가 너 때문이야. 우리 잘못한 거 없어. 너 이번 주말에 내려올 거지? 무슨 일 있어? 간만에 가족끼리 밥 좀 먹자 그러지. 세상 바쁜 척은 다 하면서 집에 코빼기는 안 비추고. 내가 놀면서 안 가나? 바쁘니까 그렇지. 아니 정장님. 솔직히 그건 좀 아니죠.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. 정말 저희 보고 거기 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예요? 내가 말했나요. 내가 말했나요. 내 마음은 또 봐야죠. 내 마음은 또 봐야죠? 아멘